아 나 무섭잖아 너무 무섭잖아 아 왔던데 다시 한번 살펴보면 그 안에 키가 있을 수 있는 와 잠겼어 그 중에 하나는 또 진짜 나가야 돼 열어 잠겼어? 다시 안에 봐봐 안에 봐봐 잠궈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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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다시 안에 봐봐 여기 안에 뭔가 있어야 될텐데 도대체 키카드를 어디서 찾는거지? 도대체 키카드가 어딨어 아 이게 키카드인줄 알았다 쟤한테 있는거 아니야? 쟤 뒤통수에 있는거 아니야? 알고 봤더니 충분히 가능할거 같지 않냐? 어어! 어어! 우어어! 어어! 어어! 우와! 뭐가 물어뜯는 소리까지 나네 아 아 아... 이 키카드가 어디있을까요 여러분들? 아... 아 쏘리에 잠깐 잠깐 어항물이 소리가 크게 들려가지고 어항 터진지 알고 놀래가지고 갔다왔어 이쯤하면 즐기는 것 같다고? 글쎄 진짜 싸이코다 얘 아... 아... 소리야 아... 소리 개미쳤어 소리가 개미쳤어 소리가 개미쳤어 이렇게 만들어진거지 게임이 줄일순 있을건데 소리가 개미쳤어 진짜 아... 지금 아무것도 안열었다 나 일부러 아무것도 안열었다 가세요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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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됐어 됐어 이거 못열잖아 그치 이런데 뭐 있는거 아냐 이런거 이런거 영향 없이 뭐야 닫아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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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내가 봤을때는 내가 봤을때는 있어 아까 거의 다 찾아봤잖아 그치 아까도 거의 다 찾아봤거든 킥카드 의외로 막 이런 뭐 컴퓨터 위에 있는거 아냐 아... 와... 어! 머시중한니 Bienn 아... 여기로오네 아니... 여기 안왔었는데 아... 여기 아까 얘 안왔었는데 아모니 혹시 아까 그 로봇 시체에 있던 곳에 공구상자 같은걸로 그 철 분해하는거 아닐까요? 아 비잼 비잼 이어폰 개 뚫어버릴 것 같아 지금 파이브는 10월에 나온다고 되어있네요 아 그럼 이 게임 프레디 피자 가게 파이브 아니에요? 아 그래요? 아 오케이 그러면은 어차피 영상 얼마 안할거여서 지금은 녹화하고 유튜브 영상에는 이름 프레디 제작진으로 해서 올리던지 해야겠다 근데 왜 안와 얘? 잠깐만 얘 왜 안오지? 오? 큰일났네 오 온다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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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안와 씨 야 야 잠깐만 여보세요 아 저기 있네 저기 있어 천천히 가 천천히 뭐시 중한지 뭐시 중한지 뭐시 중한지도 모르면서 그 방에 한번 가보자 빠르게 올거 같다 무섭다 여기거든 여기야 여기 여기 어디 여기 뭐 도구상자 아 아 뭔지 알 것 같아 이거 근데 이거 내가 활성화되나 받는데 없던데 이거 말하는거니? 여기 아아 얘 여긴 A2에 있네 여기 여기 아 이렇게 보니깐 좋다 야 귀여움이 새끼 내가 좀 어디있어 이거 이거 이거냐 옆으로 깝치면이 갑자기 부서지나? 아 갑자기 눈이 되게 아프네 갑자기 눈이 왜이렇게 아프지? 눈이 갑자기 뭐 들어간것처럼 개아프다 위로 올라갔다 위로 올라갔다 이 방에서 봤나요? 어딘가 있는데 공구상자 왠지 얘 진짜 시체가 좀 그 어 그렇긴 해 근데 그거 아냐? 얘 안에 뭔가 키카드가 있는거 아냐 인식허가증 이런게 있는거 아냐 칩이 있는거 아냐 아 이 방에서 봤다고? 없어 이 방이 있으면 꿀인데 없어요 대충 위치도 생각 안나 어디서 봤는지 여기서 못보면 죽으러 가는거 밖에 답이 없어 지금 또 찾으러 가야되는데 천장? 천장? 진짜 무섭다 소리 봐 미쳤어 안 눌러 안 안 눌러 이 버튼이 안되잖아 혹시 잠깐만 어? 잠깐만 이 방 열리나? 이 방 이 방이 뭐 있는거 같은데 지금 잠깐만 이 방 잠깐만 이 방에 들어가있으면 방법이 뭐야? B7으로 가야되네 이 방 이 방이 좀 이상한데 내가 봤을 때는 어? 아 미친 라이트 나갔어 아 됐다 아 근데 락픽이 락픽이 나오질 않아 돌것 아주 다소 10개 더 강좌 어? 저기 이 쪽인데? 윗쪽 아닌가? 여기 저건 어디야? 여기 지금 내가 있는 방 근처에 있던데? 어? 그런 것 같은데 지금? 잠깐만 이 방이 지금 여긴가? 여기다 여기 여기고 방이 개오지게 많아 음 마지막 마지막 시도 한번 합시다 일단은 이거 내가 공략 뭐 보고 오든지 해야 될 것 같아 오늘 출시이다 보니까 게임이 자료가 너무 없어서 이랬는데 깰 수도 있어요 이랬는데도 깰 수 있... 이따...뭐야 뭔 소리야 어? 소리나 소리나 아씨 큰일 났다 큰일 났다 으아아아아아아아아 으아아아아아아 으아아아 개놀랬어 아 대박 와 와 대박 상상치도 못했네 진짜 이거는 제가 조금 다음 시간에 한번 공략을 좀 이 부분만 한번 와서 보던지 아니면 여러분 다음 시간에 한번 우리 한번 깨봅시다 다음 시간에 여러분들 우리 한번 깨봅시다 이거 아 일단 오늘은 오늘에다 여기까지 할게요 맛배기 정도 아니야 웬만하면 안보고 다음 시간에 2차전 한번 합시다 아 오늘의 심장은 여기까지 어 자 우측 하단에 있는 좋아요 200명씩 꼭 눌러주시면 감사드립니다 아직 엔딩 올린 사람이 없어요 그럴거에요 그러나 저는 깨겠습니다 다음 시간에 더 즐거운 우리 공포게임 합시다 시청해 주셔서 고맙습니다 제가 너무 무섭다 고맙습니다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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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감사합니다.